아 방금 텃밭에서 따온 수박이에요. 아이고 수박이 아주 잘 익었네요. 수박 향기가 대단해요. 토마토랑 수박이랑 따가지고 왔어요. 아이고 먹음직스럽게 잘 익고 수박 향기가 대단하네요. 이 씨는 받아서 다시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수박 먹을 수 있죠. 한쪽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쪽은 화채를 할까봐요. 아이고 참 감사하죠.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따 먹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. 행복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. 아 아침에도 이렇게 따 봤는데 가니까 또 이렇게 새들이 늦게 따면 이렇게 새들이 토마토를 쪼아먹어 버렸어요. 그래서 쪼아먹기 전에 빨갛게 익을 때까지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약간 이렇게 이런 때가 나면 이렇게 따서 숙성시킨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이렇게 빨개지면 바로 새가 와서 이렇게 쪼아대요. 아이고 수박은 새가 안 쪼아먹죠. 아 맛있겠어요. 아 진짜 시원하게 햇빛 돼서 뜨끈뜨끈한 수박을 지금 따왔으니까 냉장고에 좀 뒀다가 시원해지면은 화채도 하고 또 그냥 가족끼리 먹기도 하고 그래야겠어요. 아 저번에도 맛있었어요. 종자가 맛있는 수박인 것 같아요. 아주 달고 맛있어. 아 참 이게 농사진 보람이에요. 아 참 감사하죠 하나님한테. 하나님한테 감사해요. 어제는 저기 염소장에 울타리에 심어진 재피라고도 하고 산초. 우리가 염소탕을 자주 해 먹고 비린내 난 생선 먹을 때는 산초를 가루를 넣었는데 그 산초나무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꾸 기웃거리더라고요. 근데 어제는 차를 대놓고 닫다가 다 잘라 버렸어요. 산초나무가 밑동아리밖에 없어요. 다 잘라버리고 톱으로 다 잘라가지고 산초나무가 이제 없어졌어요. 울타리에 쭉 산초나무가 있었는데 아 속상해서 지금 오늘도 수박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이거 먼저 따 먹고 또 그 다음 거 도둑맞기 전에 미리미리 따 먹는 게 남는 거예요. 아이고 이 동네는 참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 장물을 고추면 고추 이렇게 벼는 벼 이렇게 한 장물을 심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한 30가지에서 40가지를 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우리 밭에 들어와서 깻잎도 따가고 고추, 붓고추, 뭐 가지, 토마토, 감자도 캐가고 뭐 고구마도 훑어가고 아주 다양하게 가져가요. 아 속상하죠. 뭐 봄에는 모이를 가져가고 뭐 산초 가져가고 감자 캐가고 고구마 캐가고 수박 가져가고 수박을 한 2, 3년 동안 수박도둑 맞았어요. 보통 때는 한 4, 50개씩 여름이면은 따 먹었는데 갑자기 수박이 이렇게 딸려고 가면은 4, 5개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새 놓는 버릇이 이제 생겼어요. 아 맛있겠어요. 아